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감 중인 박철민 씨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편지를 쓰고 사진을 건넸다가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성남시장이었을 때 돈을 받았다 20억 원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박철민의 아버지를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철민 씨의 아버지는 바로 박용성 씨입니다 성남시의회 3선 의원 출신인 박용성 씨는 아들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걔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돈 사진은 아들이 페이스북에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명함 없는 돈 뭉치 사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들이 렌터카 사업으로 무슨 큰 돈을 그렇게 벌겠나 사업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찍어난 사진이고 그 사진 위에다가 지금 갖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이 이재명에게 주기 위한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명함도 올려놓고 자랑했는데 그거는 자랑을 해도 사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이 돈 자체가 그렇게 렌터카 업체를 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뭔 돈을 그렇게 벌겠나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김용판 의원이 주장했던 의욕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과거부터 그 돈을 갖고 있었고 그 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지금 김용판 의원이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아들이 갖고 있던 이 사진 즉 추정해보면 이재명에게 주려고 모아뒀던 그런 조폭 자금 그걸 찍어놓고 있다가 그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8년 11월에 올린 것도 그 이후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주기로 모아놓은 그 돈을 갖고 돈을 찍어놨다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에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인 며느리가 아들을 접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삼선 오연 출신인 박용성 씨 지금 제가 성남시의회에 박용성 씨를 치니까 이런 얼굴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 아버지인 걸로 보입니다 박용성 씨 성남시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용성 씨 친박연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권 성량의 인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에 또 팜플렛도 포스터도 있습니다 이거 좀 까맣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선거 포스터도 박성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걔는 거짓말해가 아니다 과거에 그 돈을 갖고 있었다 렌트카를 해서 물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버리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마저 지금 이 아들의 주장에 힘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성남의 국제마피아 소속원 출신인 박철민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주겠다고 주장하면서 공익 제보소와 관련 동무치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이 2018년도 11월 달에 지금 박철민의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렌트카 하고라는 뒤에 돈을 버렸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거 봐라 렌트카 해가지고 버린 돈을 자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에게 준 돈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이재명이 시장할 때 찍어난 돈을 가지고 그 사진을 오히려 본인의 렌트카 사업하는데 자랑하려고 그렇게 올린 거다 렌트카 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올린 시점이 뒤에 올린 거고 과거에 찍은 시점은 이재명에게 주기 위해서 조폭 자금을 찍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박 씨는 렌트카 사업으로 뭔 돈을 그렇게 벌겠나 사업이 그렇게 돈 벌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들 박 씨는 지금 28살이던 2018년 5월 달에 페이스북에 친구와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썼습니다 2018년 8월에는 라운지바에 대한 홍보글도 올렸습니다 자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건넸다고 제시한 현금 뭉치 사진은 2018년 11월 박철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트카 업체와 라운지바 명함과 함께 찍어뒀던 사진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28살의 아들 박 씨가 사업 시작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정도 현금을 벌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아버지 박 씨는 박 용성 씨는 젊은 놈들이 나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다 하고 건달들은 가오 즉 폼으로 사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사진에다가 지 사업 명함을 올려놓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사진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에게 줬다고 조작을 왜 하겠느냐 이재명 지사에게 줬다고 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재명에게 안 준 걸 줬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 박 씨는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도 언급했습니다 자 아들 박철민 씨는 공익 제보소 등에서 국제 마피아파 중간 두목 출신인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건넬 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구단주였던 성남FC와 후원기약을 맺고 또 이재명 지사는 재무구조가 불투명했던 이준석 대표 기업을 성남시의 우수 중수기업으로 표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언수미 성남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95차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은 시장은 여러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언수미가 이렇게 차량 제공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원을 벌금 받았으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아버지 박 씨는 박용성 씨는 철민이가 준석이 국제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말합니다 철민이가 준석이 하부 조직으로 폭력 조직에 가담한 건 사실이다 국제파 이태호라는 친구가 이재명 쪽으로 준석이와 철민이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인 며느리 박철민이 전체로 말합니다 변호사인 며느리가 준석이를 접경 가서 뜻을 들어보고 공유가 된 것 같아 철민이가 이걸 혼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민이가 이걸 쓰고 하는 것 전체를 혼자서 할 수 없다 공익 제보도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자인 국제 마피아 출신인 이태호 씨는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이재명과 찍은 사진이나 또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여러 명과 찍은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태호도 지금 등장하는데 성남시장 사무실에 본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찍은 그 사람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버지 박 씨는 철민이가 2017년 국제 마피아파에 대한 검경 수사에 협조를 하고 탈퇴하는 과정에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등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 문제는 준석이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 코마 트레이드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 이지사도 또 이준석 대표가 차량을 무상 제공한 은수미 시장도 법적으로 다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두 사람 다 자유로워진 거죠 자유로워졌는데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본인은 보호받는 게 없으니까 이준석 씨가 서운함을 갖기 시작하다가 철민이와 상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철민이가 상의해서 이 조직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자기들은 혜택을 많이 줬는데 보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돈도 받고 보호를 받은 사람들 은수미는 벌금 90만 하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아니니까 지금 당선 활동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30에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감옥에 가 있다 그래서 서운해서 지금 이걸 폭로한다는 겁니다 자 아주 그럴 듯한 아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박철민과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김용판 의원이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을 최근에 박철민 씨가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자 이거 봐라 가짜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랑하는 그 사진이 가짜였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박철민이가 이재명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그걸 최근에 자기가 사업하는데 그 자랑한다고 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꾸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봐라 2018년 11월 달에 렌터카 사업해서 버린 돈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벌써 그 사진이 오래 이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용판 의원과 또 이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는 지금 박철민을 만나고 전후관계를 정리해서 빨리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방에 훅 넘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빨리 김용판을 제명해라 윤리위원회 회부해라 탈당해라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급한 면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제대로 알고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의 행적에 대해서도 낱낱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하길 바랍니다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맹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